13장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가 이번에 가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가 불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을 처리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엄하게 다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는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마침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